제5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예술상 축하드립니다. 모가디슈 촬영 최영환님. 영화 모가디슈의 최영환님은 액션 영화 특유의 속도감과 긴장감을 다양한 앵글과 화려한 촬영 기법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 관객들의 몰입을 도왔습니다. 수상을 위해 모가디슈 류승환 감독께서 자리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촬영을 한 최영환 촬영감독이 아니고요. 저도 연출을 한 유승환입니다. 최영환 촬영감독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아마도 이 사람의 성격상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받게 돼서 대신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받게 되면 함께한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전한다고 전했고 이건 제가 아는 말이 아니라 최영환 감독이 문자로 다시 저한테 유승환한테 가장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문자가 왔다는 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